야 진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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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진호한다 진호야 뛰어 집중해 하나로 집중해 뭐야 그냥 커다란 눈구멍이야 집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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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수 67 불필 seg 타격 Concept 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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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은 우은 다음 단점에서 íp μπ 구애피부 자막 숙 주둥이 아 나 그거 할게 없네 그거 할게 없어 눈, 눈 할게 없어 눈 눈이 없어도 되지 않을까요? 가끔은 눈이 없어도 되지 않을까요? 잠시동안은? 봐봐 잠시... 잠시... 싸움으로 해 잠시 시각 시각을 포기하겠습니다 펀치펀치 싸움만 하면 돼요 아 이거 된거야? 아 된거야? 야 눈이 없는 것도 괜찮네 내 모든 걸 불태운다 복수한다 알파그룹이 잠시 동안 뒷이 들어왔냐 팔 쳤어요 뜯어먹어 안없어지나? 안없어지죠 어딨어 또 다음 저기있구만 정답 정답 문을 열어만 크리스도 제말맞죠 그렇죠 와우 통화 감사합니다 와 이거 세다 이건 뭐지? 야 이거 빨리 하고 눈부터 사라주자 속 터져 뒤지겠다 어딨어 어딨어 아우 지구려 내가 가야돼? 그건 아니죠? 우쒸 왜 이래 존밤 아우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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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가 눈 눈이 안 보인다고 어? 존밤처럼 보이냐? 저거만 저거로 가야되나봐 눈부터 가야지 눈부터 아우 저거 같다 마이템매직 히어로조브 마이템매직3 종두리 오우 징그러 이 눈 징그럽다 생선눈 확장핀이라도 써보려고 했는데 이게 귀엽다 묵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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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저거 디테일도 있어요 이런거 매력 부족하네 손이 이거는 손이에요 팔이 일단 있어야 돼 아 그러네 그냥 손이네 이거 기능이 그거네 딱히 뭐 있는건 아니네 척추 좀 세워줄게요 이제 좀 오 오 이제 된다 이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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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한 요정도만 눈이 마음에 안 든다 눈이 마음에 안 든다 시마 역시 민혁 감각이 남다르시네요 아씨 이게 제일 귀엽다 아돔 빠가드님 사결고도 감사합니다 귀엽다 죽일 조금 됐죠 아 덥습니다 알차게 썼죠 외모에 한창 심평을 치기가 되었다 전원 감사합니다 색깔은 또 바꿔보죠 바삭하게 한번 해볼까요 바삭 야 니 지랄 야 이거 이쁘다 귀엽다니까 흠 ㅋㅋㅋㅋ abolic 아기는 머리가 더 크잖아 갑시다 갑시다 이런거 먹..먹..먹을 수 있나? 아 나는 잡시..잡시가 아니지? 자..다른곳으로 가봅시다.. 자..근처 파멸시키러 갑시다 아 저 잡시기에요? 땅에 떨어져서 도망가야겠네 허접한 종족이구만 뭐야 이 하등한 것들은 도망다니네 하등한 것들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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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겉과 속이 다른 녀석 뜯어먹어 자 우리 진화 포인트로 흡수되어라 됐어 자 여기 멸종 한 마리 더였네 으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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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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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진화때는 꽁무니 만들어주겠습니다 사과 사과 사과가 있었는데 여기 사과 표시가 있었는데 2009년도에 만든 각자입니다 아아 하등한 것 사과 사악하네 뜯어먹자 일단 아프니까 뜯어먹고 또 어딨어 멸종 당했네 돌아가서 좀 붙입시다 무리 소화는 뭐지? 같이 싸우는건가? 고기 먹으면 피만 차던데? 그 포인트는 안생기는데 제가 15개 흐으으흐으 다 죽이면 이미 오락하는데요 여기 흐흫 흐흐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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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생기 도전 안뇽 안생기 흐흐 귀엽다 얘한테 해줄게 손 달아주기 건강해지네 이거 하면 포인트는 퀘스트답게야 줘요 다른 종족 3마리 죽이거나 동넥 맺거나 기관 찾으면 줘요 아 그래요? 관광해집시다 이거 여자 아 자세도 필요한데 타격으로 바꿉시다 좋아? 맘에 들어? 스포어 같은 똥갓 게임을 플레이 해주시다니 감격 이야 탈툴 투실투실하게 해야지 그리고 으 으 아 조건 차라 아 아 좀 더 자라게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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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좋다. 아, 나 이걸 바꾸고 싶은데. 이 물티지스로. 된거야? 아니잖아. 아, 이거 별로다. 징그럽다. 아, 원시인 같은데 이거. 안 어울리는데. 비밀병기 하나 만들게요. 박스 살펴볼거 하나 만들어줍니다. 이게 다야? 박스 살펴. 그리고. 발. 발은. 와, 속도도 좋고 이거 봐. 되게 좋은데. 모래. 겉과 속이 다른 녀석. 3개가 나왔네 3개가 나왔네 밤새 날 막을 수 없으세요 이 해골패시는 뭐지? 춤파? 덜 먹어서 그런가? 이게 왜 안 없어져있죠? 얘네들은 좀 센데? 경계하는데? 오쭈 양마새끼 퍽퍽 그레이메이처럼 퍽퍽하니까 그냥 죽어버리네 저쪽으로 가져갑시다 아 감동시켜야 된대요 감동시키려면 매력을 좀 붙여야 하지 않을까요? 어여 못되믄.. 왜 그거면 들어요 먼저 깨물어? 아 아 감독 캔을 안껴야 돼요? 야 내가 처음에 그냥 대충 해내려고 했는데 안되겠지 이미 안 봐준다 일단 이거 짝지도 못해 노래가 너무 좋아 색깔 바꾸고 싶어요 이제 질렸어요 이 색깔 공기 덩어리 같다 이건 좀 별로다 징그럽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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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다 이거 이걸로 합니다 새롭게 탄생했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